모든 것이 끝이다. 엔젤의 먹방이 다가왔습니다. 진짜 기대돼요. 아쉽지만 저희 오늘 인간의 마지막으로 먹방이네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좀비한 게 있죠? 엔딩이. 자 한 번 보여줄까요? 장방송을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저희 엔젤 매장 디자이너 무대 진짜 막고 막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엽게 봐주시고 되게 섹시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사랑합니다. 형들 이거 보이세요? 오늘 수고한 우리 멤버들한테도 오늘 진짜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사랑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우리 우리 미리 이리 와봐. 요새 우리가 우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우리 다음 활동 때까지 1, 2, 3, 2, 3 잘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다음 활동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또 다음 활동 때 만나요. 그게 내 멘트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야, 이거. 뭐라고 하냐? 다음 활동 때. 우리 마지막 활동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활동 때.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우리 엔딩 김치. 우리 민준. 민준지. 볼 때 뵙겠습니다. 터 정부는 우리 alliance이cle고요. 우리 같이